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이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마음가짐, 아주 강한 다짐, 결심, 결단 그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그 드름은 곧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의 기초는 듣고 말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떤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에만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주는 그리스오시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 내어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할 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생각하고 묵상해서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말씀으로 소리내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병자가 가까이 옵니다. 몸을 숨겨서 골방에 가서 저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고칠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또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 사단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에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라고 할 때 도리어 예수님은 그때 몸을 숨기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골방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병자가 오거나 아픈 자가 오거나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올 때 예수님은 절대로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뒤로 물러서서 그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을지라. 내 믿음대로 병에서 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치유를 입술로 선포하실 때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입으로 선포하며 치유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소리를 내십니다. 묵상기도 좋지요. 골방에서 때로는 산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기도와 신앙이 우월하거나 세련되거나 전통적인 신앙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 신앙의 자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처럼 소리내어 입술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소리를 내고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강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뭘 소리내서 찬양하고 왁자짓걸 믿음의 삶을 드러내야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여호를 입으로 외치므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다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 입 다물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입으로 외침을 선포하지 아니하려고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입을 벌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와 선교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묵상기도로 침묵기도로 골방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있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나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이자 우리 믿는 자들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속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젠틀해 보이고 깊이가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젠틀해 보이고 깊이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에 깊이 있는 것, 젠틀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것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저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가장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가보셨는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엄숙하고 조용하고 정숙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의 모습 율법에 따른 기도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도 자체, 그 기도하는 모습 자체를 주님이 문제삽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12살 때 회당에서 납비들과 말씀으로 토론을 이어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숙하게 예배 드린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입을 벌려 토론하고 그들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 입을 벌려 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참된 신앙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침묵으로 묵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균형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연동교회에 왔는데 우리 연동교회가 순복음교회처럼 박수치고 통성기도 하고 왁자짓걸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 침묵기도 하셔야 합니다. 묵상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때로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동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고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뇌로로 표현하는 모습이 우리 연동교회 안에는 필요합니다. 한 가지 연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교회당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 연상에 있는 유대교회당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연상에 있는 유대교회당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연상에 있는 유대교회당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최근 현대 유대교회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하고 절신함을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몸을 흔들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 중에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맞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함께 그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모습도 나옵니다.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촬영해도 나는 기도한다. 주님을 만나고 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박수를 치며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비슷했다. 아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이러한 모습의 천국과 같은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저희는 이 교회가 제도화되고 국가 종교가 되면서 예전에 우상 숭배하는 제의와 형식에 묶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는 사제 그리고 그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저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예배가 불편해졌습니다. 기도의 형식에 묶여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녀와 같이 강구하고 절실하게 주님께 외치는 모습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것은 그 마음의 뜻의 헬라오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지혜와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르디아는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장. 따라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서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없다. 그 뜨거움을 참을 수 없는 상태에 그것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 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장에 뜨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처럼 몸을 흔들고 소리를 내며 찬양 가운데 박수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뛰고 노래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시도 쉬지 않고 뛰는 그 심장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또 소리 내는 것으로 또한 노래로 온몸으로 신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몸을 다해 찬양하고 노래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 내 심장이 불붙듯 뛰는 것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신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